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기출되는 파트입니다 와 3년간 열세 문제 정도 나왔는데 제가 지금 6개 정도 달아 드릴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보시면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일단 힌트 자체는 여기 황구단하고 나오네요 황구단의 다른 이름은 원구단이죠 이 원구단에서 고종이 황제지기식을 거행합니다 힌트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다음 상황 이후 연도는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된 그 해겠네 역사적 사실로 오른 거 골라볼까요? 관립실험학교인 상공학교가 개교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제국 광무개혁 내용 중에 근대적 회사, 근대적 은행, 근대적 공장, 근대적 학교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학교들은 관립학교였고 실업학교였고 의회학교였고 막 이런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양성한 학교, 기술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굉장히 지금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고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해 원수부가 설치했다 이거는 선지로 계속 나왔으니까 대한제국인 거 알고 계실 거고 기억리언이 정답 떨어지는데 나머지가 이제 여러분 기기창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80년대 초반 개화정책이 한창일 때 임오군란이 일어나서 개화정책이 중단되었지만 다시 민비가 권력을 잡고 개화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한국, 박문국, 기기창, 우정국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83년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유경공원 어차피 근대 문화파트에서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원산학사와 유경공원은 걸립년도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886년에 유경공원은 만들어졌고 최초의 근대적 관학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상류층 자제들이 영어 공부를 했고 외국인 성교사들, 헐버트 등이 교육했던 유경공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이렇게 할게요 다음 문제 밑줄 그은 이 관계입니다 대한제국에서 인민로 전답을 가진 자는 이 관계를 반드시 소유하되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겠습니까 지계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제가 지계 대한제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라고 생각해도 된다 대한제국에서의 양전사업하고 지계 발급했다는 게 광무개혁 내용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계가 발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면 기본적으로 대한제국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이만선 등이 영남 만인서를 올렸다 지금 영남 만인서 사건 여러 번 만났잖아 그럼 1880년에 2차 수인사 김홍집이 조선책략 가지고 들어왔고 그 조선책략 때문에 미국과 수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 미국과 수교를 반대하고 개화정책 반대하고 조선책략 유포를 반대했던 이만선을 필두로 해서 영남에서 만여 명의 유생들이 상서를 올렸던 영남 만인서 사건 이건 1881년 연도까지 알고 계셔야 되고 박문국 83년이죠 기기창 전환국 등과 더불어서 그리고 어차피 신문 파트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신문 근대적 관보였던 한성순보 83년인가 알고 계실 거고 일제강점기 공부할 때 진주지역의 백정들이 전국의 백정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평등을 강조했던 형평운동 조선형평사에서 주도하죠 1923년인데 실제로 일제강점기 공부할 때 1923년이 연도음제로 가장 여러가지 사건들이 시험에 많이 기출되는데 일제강점기 공부하면서 한 번쯤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와 이 문제가 어렵다 정답이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했다 이게 러일전쟁의 배경이 용안포 사건인가 알고 계셔야 되고 용안포 사건이 1903년이라는 걸 캐치하고 나서 결과 안쪽은 대한제국 시기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실제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지계의 발급이 중단되어서 지계가 전국적으로 발급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수험 한국사에서는 많이 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가야 되겠네 제너럴 서문호 사건은 66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가나 사이의 시기 야 이거 또 사료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는데 가를 보시면 천지의 구하는 제사를 지냈는데 왕 태자가 배참하였다 예를 마친 뒤 의정부 의정 심수택이 백간을 건넌 채 무릎을 꿇고 아래기를 제례를 마쳤으므로 황제 자리에 오르소서 아 이거 1897년에 지금 고종이 황구단에서 황제 지그식을 거행하고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나를 봅니다 이제 본서에서 대한국국제 그러니까 제가 광무개혁 여러 내용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광무개혁 내용 자체를 연도를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근연대사는 연도가 중요하고 연도싸움 해야 되지만 광무개혁끼리 선후관계를 잡는 문제는 수험 한국사에도 기출되지 않기 때문에 한눈검 공부하실 때도 포기하셔도 됩니다 쳐다보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는 이건 1899년에 발표된다고 이게 연도음제로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기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는 대한제국이 수립되는 1897년 상황이고 나는 대한국국제가 반포되는 1899년 상황이니 이야 이 2년 사이에 들어갈 사건 골라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이제 일제강제기까지 공부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선지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영화 아리랑은 연도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1926년이었고요 나홍규의 아리랑 관민공동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독립협회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1896년에 독립협회가 수립되긴 합니다만 서재필이 독립신문 만들고 독립문 만들고 그것 말고는 1896년로 공부할 게 없다 독립협회는 무조건 1898년 상황이 시험에 나오는데 바로 그 1898년에 만민공동회가 만들어졌고 이래저래서 만민공동회가 관민공동회로 발전해 가면서 충청 관제 반포하고 헌의 육조 발표했고 그런데 이래저래서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황국협회가 만들어졌고 황국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공격해서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이 모든 게 1898년이다 그래서 여기 관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백정 박성춘 이야기죠 나는 조선에서 가장 천하고 멀지가간 백정협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1898년 상황이니까 지금 보기에 97년과 99년 사이 골라라 와 정말 좋은 문제고 재밌는 문제입니다 유경공원 앞서 언급했죠 86년이고요 경부선 기차 어차피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연도는 다 암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다음 파트에서 뜨겁게 만날 거고 근후에도 일제강점기에 만나죠 심간의 자매단체죠 1927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거 알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공부하면 다음 문제 다음 인물 여러분 솔직히 사진 봐도 잘 모르겠고 시호 문익인 거 알 수가 없고 생모를 봐도 진짜 모르겠고 조사시찰단으로 일본 파견 솔직히 여러분 공부를 좀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면 조사시찰단의 대표가 박정양이다 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텐데 여기 한능검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출되는 초대 주미공사가 박정양이었다 이거 기출 여러 번 돼요 나머지는 힌트 아닙니다 허조판서 한두 명이었겠어? 한성부판은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힌트일 수 있어요 궁극기무차가 갑오일차기역대 처음 만들어질 때 김홍집이 총재였고 부총재가 박정양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미석수류 이건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이 인물이 박정양입니다 와 박정양을 지금 단독문제로 물어보고 있네 그랬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안창호로 가야 되는 거고요 흥사단은 안창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고정의 밀질바다 나중에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단체 공부할 때 임병찬의 독립우군부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임병찬 복벽주의를 표방했던 임병찬의 독립우군부 1912년에 만들어진 단체고 조선광문회 1910년에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실제로 조선광문회는 체남선이 주도하거든요 그런데 체남선이 훗날 친일파가 되니까 수험한국사회는 체남선보다도 박은식으로 더 많이 기출합니다 그래서 애국계몽운동 공부할 때 박은식이 조선광문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고전을 총정리했다 이 문장으로 시험에 나오지요 13도 창의군을 결성했다 나중에 항의료병운동 곧 만나겠습니다만 13도 창의군은 이인영이 총사령관이었는데 아빠 죽었다고 집에 가버렸고 아 13도 창의군을 결성한 주인공 중에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했던 임무로 허위로 가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선지들이 다 나중에 만나는 전부 다 일제강점기 선지들이 지금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답 동료폐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무슨 말이냐 동료폐가 만민공동회를 만들었죠 종로에서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권수원 등 특히 전개했죠 그래서 러시아 전령도 조차 요구 막았고 증남포 조차 요구도 막았고 할러은행 폐쇄했고 러시아 공문 축출하고 그런데 만민공동회 힘이 너무 세지니까 보수 유생관료들이 만민공동회를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 만민공동회 회원들이 시점상인들이 많았거든요 시점 문을 닫아버리고 철시 등으로 저항하고 시위를 하니 보수관료를 고종의 오위로 쫓아내버리고 독립협회 회원이었던 박정양 원래 조선의 중요한 관료였습니다 대한제국의 중요한 관료가 됐겠죠 1897년 이후에 만민공동회가 1898년에 시작되고 있었으니 그런데 독립협회 회원이었거든 여러분 독립협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서재필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개화관료와 개화지식인과 민중들이 다 합세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박정양이 독립협회 회원이에요 그 독립협회 회원 박정양을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였던 박정양이 만민공동회에 참여하니 그게 관민공동회가 되는 거야 그 관민공동회에서 허니육조를 발표하고 중추원 관제를 반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추원 관제 개편 시험에 독립협회 가장 잘 나오는 표현이죠 정답 야 진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다 박정양을 물어보다니 자 근데 한눈검에서는 이 문제 말고 또 박정양 기출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항상 반복 기출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문제 가만히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오른 곳 골라라 그랬습니다 근현대 역사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갑니다 러시아 공사관 손탁호텔 중명전 속조전 이렇게 갑니다 일단 이모글란 때 99인들이 러시아 공사관을 공격하진 않죠 아니 이모글란은 82년이고 러시아랑 수교한 건 84년이니까 러시아 공사관이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84년 이후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모글란 때 99인들이 습격을 했으면 그게 일본 공사관이죠 그래서 일본 공사관이 불타서 일본에게 배상금 지불했던 게 재물포 조약 아닙니까 그 다음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립니다 손탁호텔 아니고요 은색의 치악산 등의 신극은 근데 문화파트에서 제대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극장이 원각사죠 그 원각사는 1908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라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되고 일본 낭인들이 명성왕후를 시해했던 곳을 지금 석조전을 잡았는데 당시에 민비는 경복궁에 자 뒤에 가면 건청궁이라는 궁궐에서 시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됐고 지금 문제가 쉽지 않아요 정답은 그럼 마지막 이걸로 가야 되겠네 대한민국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어 있던 마 마 황구단터 하고 나옵니다 원구단터 지금 종로호텔이 들어서 있는 그 자리죠 11번에 정답 5번 넘어갑니다 보시면 밑줄군협회 해산명령을 철회하고 1898년 12월에 지금 동료협회가 해산당했으니 탄압을 중지하라고 정부가 우리 협회 해산명령을 내리고 보부산까지 동원해 황국협회를 만들어서 만민국협회를 탄압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밑줄군협회는 독립협회가 되겠네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나중에 신민회 공부할 때 대성학교는 안창호 오산학교는 이승훈 이렇게 하고 공부하겠죠 고종 강제 퇴위 반대운동은 1907년에 있었습니다 고종이 1907년에 헤이그 특사 파견한 것 때문에 강제 퇴위 당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독립협회는 1896년에서 1898년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 이상하게 선지가 나중에 공부해야 될 선지 대형들이 많아요 일본의 항무지 개환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애국계몽운동 단체 공부할 때 보안회죠 1904년에 만들어진 보안회 일본의 항무지 개환권 요구를 묵살합니다 역시 정답 또 중추원 관제가 나오죠 그 다음 일본의 진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 1907년에 대구에서 서상도 내에 의해 출발되었다는 것도 나중 문제에서 많이 만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세 문제 중에 여섯 문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갈차게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